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프 타령하다가 시궁창도 셀프로 가버린 여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셀프 효도 오지게 외치다가 남편이 진짜 셀프로 해버리니까 어? 뭐야? 이게 아닌데? 피통싸는 아줌마? 원제, 각자 집안 각자 챙기는 게 정말 공평한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가 집안 어른 챙기는 문제 때문에 도무지 남편이랑 대화가 안 통해 이렇게 글 남겨봐요. 사실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각자 집,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알아서 챙기자, 배우자에겐 절대 대리효도를 강요하지 말자, 대충 이런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명절이나 생신, 어버이날 정도만 같이 방문하고 챙기고 그 외에 연락과 방문은 모두 알아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 대리효도니 뭐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터넷은 물론이고 제 주변에 기혼, 언니들, 혹은 친구들에게 결혼하기 전부터 진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나름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뭐 별 무리 없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약속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게 진짜 공평한 건 줄로만 알았고 결혼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왔어요. 너무 좋았죠? 하지만 최근 저희 남편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게요. 시댁하고는 거리가 엄청나게 가까워지고 그에 반해 저희 친정은 너무 많이 멀어졌어요. 원래는 우리 친정이 오지게 가까웠거든. 결국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오기 전 잠깐이라도 시댁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고요. 저는요. 친정에 가려면 KTX를 타거나 장거리 운전을 해야 돼서 평일음은 아예 음두도 못 내고 주말밖에 못 가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각자 부모님을 각자 알아서 챙기는 거 이거 절대 공평한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요구를 했어요. 나 친정 갈 때 위험하게 혼자 보내지 말고 같이 동행을 좀 해라. 이렇게요. 그 대신 당신은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설거지 같은 것도 내가 다 하겠다. 그냥 누워서 쉬어라. 그냥 왔다 갔다 동행만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 물론 원래 했던 약속대로 연락 같은 거 당연히 제가 다 알아서 할 거고요. 남편한테 이런 거 강요할 생각 줘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만 같이 가주면 돼요. 근데 이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뭐? 그럴 거면 당신도 우리 집에 같이 방문을 하는 게 맞지. 계산 똑바로 해라. 그게 아니면 나는 절대 안 갈 거야. 이러면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이게 바로 당신이 오랫던 너무나 철저하게 했던 약속 아니냐 이러면서요. 아니 그래 했지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전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현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챙기는 게 정말 공평한 게 맞는 거냐고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아니 왜 운전도 못하고 기차도 못한다는 거지? 등신인 건가? 그게 아니면 쓰니 혹시 뭐 지명수배라도 걸렸어요? 범죄자야? 2번 아니 자기 혼자 친정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야? 혹시 친정이 북한에 있어가지고 휴전선이라도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산적이나 도적이라도 튀어나온대요? 중간중간? 3번 니마 주말에 혼자 친정 다녀오는 게 왜 위험한 일인 거죠? 셀프 효도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키고 살아야지. 보니까 니가 먼저 말 꺼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잖아요. 도대체 거리가 멀고 가깝고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남편이 꼭 같이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너도 남편 부모님 챙기는 게 옳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치에 맞다고. 4번 남편 편하게 자주 왕래하는 게 뺄 꼴리고 그렇지. 심술나고. 니가 했던 말처럼 공평하게 각자 셀프 효도를 해. 5번 이거랑 반대로 친정이 아닌 시댁이 훨씬 더 멀어졌어도 니 아가리에서 그딴 소리가 나왔을까요? 양심이 뒤졌습니까 쓰니. 6번 아니 혼자 가는 게 힘들고 위험해서 무서운 거면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친정을 꼭 가야 되나? 7번 그게 그렇게 억울했어? 그럼 너 혼자 친정 근처에다 집 하나 얻어가지고 살든가. 남편은 주말에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 해결될 거 아니냐고. 아니 애초에 각자 알아서 챙기기로 또 알아서 가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8번 아이고 나는 또 시댁이 가까워졌으니까 왕리학이 편해져서 남편이 약속을 깨고 같이 가자는 줄 알았네. 에라이 그지 같은 게. 계산 진짜 그지같이 하네. 히이 이거라 막아. 9번 남편 직업 때문에 이사를 했다고? 님 전업이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진짜 전업이면 너 양심 쓰레긴 거 알고 있죠? 10번 차라리 솔직하게 시가가 좋아. 나 싫다라고 해. 어?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두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시댁과 처갓댁을 차별하는 남편. 약 두 달 전 저희 시어머니 생신. 이때 저희 남편은 또 아들이라고 시부모님을 되게 고급 호텔로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용돈도 따로 드렸고요. 솔직히 보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 엄마 생신이 다가오는데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나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 엄마 생신도 어머님들처럼 호텔에서 식사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꺼냈거든요. 그러자 바로 어? 어? 그래? 이래요. 솔직히 저는요. 제가 이 말을 꺼내면 남편이 좀 불편해하거나 부담을 느낄 거라 여겨서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건데 되레 이렇게 너무나 쿨하게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뭔가 더 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때 좀 도와줄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물었는데 이 순간 이 남자가 저를 잠깐 쳐다보나 싶더니 딱 한마디 너무나 무심한 목소리로 뭐를? 진짜 이 소리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아니 자기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이랬더니 또 아니 그러니까 뭘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아니 당신 정말 몰라서 물어? 지원 좀 해달라는 거 아니야? 나도 정말 어렵게 말을 꺼낸 건데 그거 다 알아들었으면서 꼭 이렇게 대놓고 꼽을 줘야 속이 시원하냐고? 이랬더니 어? 나 돈 없어.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알아서 해. 이러는 거예요.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비록 맞벌이를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남편 벌이가 저보다 훨씬 더 좋아요.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말을 꺼내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쨌든 니네 엄마니까 네가 월급 모은 돈으로 해결해라. 나도 내가 모은 돈으로 해결했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말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효도는 셀프라고 하면서 집안일도 반반 효도도 알아서 보는 것도 연락도 각자가 알아서 하고 늘 이렇게 외치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당신 아닌가? 그런 당신이 왜 나한테 돈을 보태달라는 거요?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그런 너는 우리 엄마 생신 때 나한테 빈말이라도 어머님 용돈은 내가 챙겨드릴게 이런 소리는 해보고 그러냐? 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보고 나서 나한테 그걸 바라는 거냐고? 아! 이러면서 자기는 절대 죽어도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라고 해요. 뭐 그래도 참석은 해주겠다 이러는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는 효도, 대리효도, 개인 각자 셀프 이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양부모님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우리는 늘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인데 그런 자기 아내한테 남자가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래도 못 보태서 그때 남편한테 자기야 미안해 이런 말은 했거든요. 사과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때 저한테 분명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던 그 셀프 효도라는 거 이거는 지금 남편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사위와 아들은 다른 거고 며느리도 딸과 다른 거다. 그런 의미로 말을 했을 뿐인데 사위가 장모 생일에 한 푼도 안 보태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 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참고로 저희 부부는 둘 다 외동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태주거나 도와줄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니 반반하자 했다고 모든 걸 이런 것까지 반반해버리는 이 남자 진짜 의리 하나 없고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고. 쫌팽이. 남편한테 이거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지가 얼마나 속이 좋고 옹졸한 놈인지 그걸 알게 해주고 싶어요. 나는 분명 그때 사과를 했고 또 지도 괜찮다라고 했으면서 그걸 계속 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이건데 너무 배신감 느껴요. 댓글 1번 아이고 억울해 억울해서 죽으려고 하네 누가 보면 너 시어머니 생신에 돈 오지게 보탠 줄 알겠다. 2번 저기요 나도 같은 여자고 며느리인데 너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말장난하지 말고 니 아가리로 그딴 말을 뱉었으면 지키면서 사세요. 아니 지금 약속을 잘 지키는 남편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더 이상 아니 차라리 미안하다고 싹싹 빌든가. 3번 닌 뭡니까? 혹시 선택적 셀프 효도입니까? 심오생신 때 니가 돈을 보탰는데도 저러는 거면 당연히 니 남편 개쌍 욕 처먹을 일이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 당신 진짜 이기적인 여자예요. 그저 지 편한 대로 선택적 셀프 효도 할 생각하지 말고 남편 말대로 니가 모은 돈으로 니가 해결하세요. 돈이 없어요? 그럼 남편한테 좀 빌려달라 하던가 이제까지 갚아가면서 4번 그래서 니가 아쉬우면 그 반반 효도를 화장창 껴야 된다 이거야 뭐야? 어? 누가 보면 시댁 제사 꼬박꼬박 챙기고 통화도 잘 하는 줄 알겠다? 집안일도 반반 육아도 반반 생활비도 반반 효도도 알아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근데 이게 또 꼬아? 꼬아? 꼬아는 니가 나가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든가. 그럼 되는 거 아니냐고. 5번 아니 그 1년에 꼴락 한 번 호텔 밥도 못 쏴드릴 형편이에요? 그러면 이거 혹시 반반 결혼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죠? 셀프 효도 타령해 반반 타령하고 그럴 때는 신나게 떠들어 댔겠지. 야 니네 남편이 너한테 집세 안 받는 게 참말로 용타. 올세 내고 살아라 이년아. 6번 에라이 못됐냐나. 이거라 참하거라. 히히 7번 이게 주작인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진짜라면 잘 들어라. 여기가 아무리 여초사이트고 거지같은 남편들 흉보고 때려잡는 곳이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같은 거 편들어주고 그러진 않아. 어디 가면 인간도 아닌 게 사람 말을 해. 지갑 한 함정에 지갑 빠진 거죠. 이게 문제가 그겁니다. 셀프 효도도 뭐든 간에 그래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아 이건 아닌데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즉 후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후회가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리이리 했는데 솔직히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미안하다. 생각이 짧았다. 우리 다시 한번 조율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지가 지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도 지가 꿀리고 있는데도 갑질이 하고 싶어서 그런 심리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사과 절대 못해요. 이런 사람들 지 말로는 했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뭐야. 아무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